이겨멘! 로블록스! 아, 이제 학교도 다 끝나간다. 응. 여민아, 여민아. 응? 오늘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놀러. 어? 놀러? 그게 있잖아. 응. 이 말 들으면 너 무조건 놀러 간다고 할걸? 우리 동네에 뽑기 가게 생긴 거 알아? 뽑기 가게가 생겼다고? 응. 응. 할배의 사랑에 뽑기 가게를 했나 뭐랬나 아무튼 그런 데였는데 거기 가면 대포로 써가지고 뽑기 아이템을 맞추는데 거기에 막 날타 물량 먹인 펫도 있고 네온 펫도 있고 막 그렇대. 뭐라고? 네온 펫하고 날타 물량? 이건 꼭 가야지. 아니, 이 방안수의 뽑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야? 대박이래. 이건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빨리 와. 빨리 출발하라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딨어? 어딨어? 뽑기해. 뽑기하는 거 어딨어? 어딨어? 돌렸다. 돌렸다. 할아버지 저기 있다. 아휴, 아휴, 아휴. 할아버지의 돌려돌려. 목숨판. 목숨판이요? 인간 대포 뽑기 집? 자, 할아버지의 목숨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 펫을 주면은 인간이 직접 대포환이 되어서 들어가서 그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몸으로 느껴봅시다. 우와. 빨리 저 할아버지 저 할래요. 할래요. 들어오세요. 고객님 방. 야, 이거. 우와. 여기에 이 뽑기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목숨을 던지면서 잘못하면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 병아. 그런 스릴이 있는 인간 대포 목숨판. 와, 너무 재밌겠다. 야, 할아버지의 돌려돌려 목숨판? 오. 자, 검정 쪽은 꽉이고 한 판당 일반 펫이래. 미호야, 너부터 해봐. 아저씨, 그럼 저희 일반 펫 하나 드실게요. 여기요. 오. 일반 펫 한 마리 받았고. 오. 자, 일단은. 오, 여기서 대포를 하나 골라가지고. 어, 야, 봐야겠다. 상품 좀 봐야겠다. 캥거루, 스카이 콩콩, 공룡 에그. 안 나와서 안 드림. 꽝이 아니야. 꽝 아니냐, 이건? 탈락. 바이아 유니콘. 교환 안 돼서 꽝. 교환 안 되죠. 네온 몽키. 글라이더. 오. 오, 날타물약도 주네. 날타물약은 어떻게 주세요? 먹여주나? 날타물약은. 네, 먹여주시죠. 나오면. 네. 너를 이제 내가 데리고 하늘로 같이 올라갈 거야. 뭐요? 뭐? 자, 어떻게 하냐면. 날타물약인가 이게?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빠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어, 오지에그도 주고. 어, 뭐야, 뭐야. 할아버지가. 너를. 네. 잡아서. 어? 같이 날아간다. 이게 날타물약이야. 그게 어떻게 날타물약이야. 어제따 할아버지. 미호야, 너 1번표 줬잖아. 빨리 한 판 해봐.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된다. 알았어요. 어, 어디. 여기다. 뭐가 나올까? 너무 기대된다. 오, 출발한다. 으아! 뭐야? 날타물약이야. 날타물약이다. 날타물약. 날타물약. 지금 바로 주겠어요. 할아버지가. 아,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맞단다. 따라와. 가자. 날타물약이야.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할아버지 사기, 사기 아니에요? 일반패 한 마리 받고 날아준다니. 자,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자, 아이템 주기. 백패에 있는 거. 일반패. 낭만 고양이 드려야지. 자, 저 이제 해볼게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누라야 되는데. 좋아. 이거다. 가운데 있는 거. 제발. 제발. 좋은 거. 과연. 어, 이게 어디예요, 이거는? 일어나 보면 알겠지, 이제? 일어나봐야 돼. 꽝 아니야, 이거? 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탈락이네. 아, 밀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밀었어. 아깝게 됐어, 아깝게. 이쪽으로 안 밀린 게 다행이야. 너 바로 옆에 근육 파괴술이었어. 근육이 파괴될뻔했네. 다행이지. 자, 이번에는 미호차례인 것 같애. 음, 아저씨. 뭐야? 여기요. 할아버지, 돌려돌려, 목숨판. 어휴, 어휴. 이거는. 이번에는, 이거. 어, 나 뭐야, 똑같은 거네? 간다! 어, 깨진 애그야. 깨진 애그. 와, 축하해. 깨진 애그 나름 좋은 건데. 아잉, 그래, 그래. 깨진 애그 줄게. 깨진 애그. 야, 좋겠네. 깨진 애그, 이거. 야, 좋겠는데? 그럼 나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입니다. 저, 아이템 주기. 이번에는 잘 넣으라는 의미로 고급 팻을 주겠어. 사망 여우를 줄게요. 어휴, 어휴, 이거 아주 그냥 큰 손이시고만. 좋아, 이번에는 좋은 거 나오라고 사망 여우를 주신 거야. 여기다! 자, 간다! 어, 똑같은 거 아닌가? 아까... ramping klar 손바저 워! X4 데나 오브 헬리콥터! 예에에에에에 23 어휴, 데나 오브 헬리콥터 좋은 거 아닌가? 데나 오브 헬리콥터 주세요, 저. 야! 데나 오브 헬리콥터는 이거야. 오오오오. 그거 주세요, 주세요.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도록 하겠어요 와 가지고 싶었던건데 주셨어요? 오 좋겠다 우와 대대베리콥도 고왔다 우와 짱인데? 미호야 이제 네 차례야 사막여우를 주길 잘했어 저도 이번에는 음 고급을 좋았어 이번엔 우리 동시에 보는건 어때? 좋지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나는 쥐돌이를 드릴게요 오 쥐돌이를 드리고 아이템 줄기 백팩에 있는거 이거 됐다 자 이제 할께요 할아버지 그거 할께요 자 이번엔 이거다 이걸로 가자 제발 좋은거 우와 할아버지 여기있으면 어떻게돼요? 거기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꽝이죠? 다시 뽑으라고 해준단다 다시? 오케이 다시 딴데 해봐야지 그럼 여기 여기부터 간다 여긴 아까 느낌이 안좋았는데 꽝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렴 여기는 무조건 꽝이구나 일로 가야겠다 그러면 아 근데 말하랄 not 으ECK 오구 예 예 ested 할애야 알았어 나 진짜 이번엔 진짜 안봐줘야 할아버지 그래 그래 뽑는김에 좋은거 걸려라 공룡에그다 공룡에그다 아직 출시가 안돼서 안준대 출시되면 줘야? 아니요 그때 다시 뽑으셔야죠 아니 이럴수가 당황했어 아무래도 우리끼리 즐기면 재미없으니까 어? 공개서버가서 유저 한 명을 데리고와서 한번 시켜보자 어때? 좋아 좋아 공개서버가서 모르는 사람 데리고와 볼게요 뿅 날타패포피는 뽑기하실 분 한판당 일반패 날타패포피는 뽑기하실 분 부자님 뽑기하실래요? 날타패포피는 뽑기하실 분 저 할래요 오케이 한 명 구했구요 가족으로 들어오세요 가족으로 들어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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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왜 안타지? 타세용 그냥 가야겠다 뭐야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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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손님 갑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오늘 일반패스 우리한테 줄까나 인간 템포폭기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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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족만 들어올 수 있구요 자 이분 들어오나요? 들어왔다 자 이분은 구미호라는 분인데 자 여기 손님 여기입니다 자 오케오케 왔다 손님 왔다 자 두 명이 왔네 헬베에 돌려돌려 목숨판이구요 자 일반패 주시고 대포 타시면 돼요 일반패 주시고 대포 타시면 돼요 자 대포타고 집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자 대포타고 움직이지 마세요 잠궜는데 들어오네 자 아이템 주기로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 주기로 아이템 주세요 어 자 빨리 펫 주세요 오케이 자 수달 받았구요 대포 타시면 됩니다 예 우리 돈 벌었다 수달 벌었다 아유 장사가 아주 잘 돼 알바생이 아주 착하구만 네 자 이제 구미호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받게 될까요 자 정말 기대되는 가운데 구미호 슛 앗 앗 앗 뭐죠? 왜 돈이 떨어지죠? 검정색은 탈락이에요 하하하하 아 아 이거 그래도 첫 손님인데 한번만 더 해주죠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그래도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그래도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자 첫 손님이니까 한번더 기회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해요 타세요 자 앞에 나 치워주시고 자 봄schaft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잘가세요 윤두부 내가 손님하면 더 구여올게 알겠지 아쉽네 아 드리고 싶어 1번팩 또 주신거 같은데? 수단팩 했어요 어 했대 1번팩 또 받았습니다 네 타세요 네 타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뭐가 걸릴까요? 좋은거 떴으면 좋겠다 나 드리고싶은데 자 과연 구미호님의 운명은 와 그래플러 훅 야 축하드립니다 와 좋은거 떴네 오 축하합니다 오 야 이거 좋은거거든요 여러분들 나름 휙이거든 네 드렸습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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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아 손님이 또 데리고 왔네 화이팅 한판 하실래요? 뭐라셔? 아니 아무만 안하네요 님 어 왠지 내 팬인거 같은데요? 단미오세요? 님 지금 스킨이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제 팬일 가능성이 높고 있는데 와 셋 다 팬이 셋 다 머리가 똑같냐? 아니 셋 다 머리가 똑같애 이거 뭐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또 단미오님 팬이었군요 대반전이였어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한판 하세요 어이 그렇단다 그래 한 번씩 재미를 봐야지 근데 나도 뱃줘야되니 설마? 당연하죠 내가 여기 4당인데? 줘야죠 당연히 그래도 우리 그렇다면 뭐 지금 뭐 남는 이게 남는 장사인줄 알아요 이거 내가 내 가겐데 강아지 받았습니다 타세요 가니다 오 그래간단다 자 일단 인사atch이 Copper 오abyt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옷 屝 systemic lection 뭐야 날타물략이잖아 날타물략이 나온다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줘 그러면 날타물략 드릴테니까 그 뭐야 날타문약 먹이고싶은팩트한테 주세요 먹여드릴게요 그냥 줘 못줘요 이거는 레전더리라 먹여줘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 먹여줘 아니에요 주세요 펫 주세요 먹여드립니다 샀어 샀어 날타물약 샀어 자 주세요 뭐 하고 싶은 펫 주세요 할아버지 손에 보이죠 이거 먹여드릴게 뭐 줬어 뭐 줬어 코알라 줬어 코알라 코알라 나한테 코알라 받았습니다 이거 날타물약 먹여드릴게요 비호야 도망가 알았어 쁠 빨리 뭐 얘 어디갔어 쁠 쁠 이렇게 또 한탕 치는구만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 날타물약 드릴게 일로와봐 알았어 알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딨어 날타물약 하긴 안치죠 저희 제가 드릴게요 장난이에요 장난 농담 제가 드릴게요 날타물약 보이시죠 날타물약 보시고 여기 aqui 여기 제가 드렸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날타물약 날타물약 들려보세요 날타물약이다 뭘 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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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하 와 진짜 난다! 날타밀락 드셨다! 이야 날타밀락 제대로 드셨네!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얘들아 사기를 쳐도 이렇게 사기를 치네!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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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라 잘! 코알라 잘 먹을게! 츄베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간뽑기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